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5페이지 철근콘크리트 구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기본적으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파트의 뼈대죠 골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은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만드는 겁니다 철근이란 재료 강제중 가늘고 길게 뽑은 게 철근이죠 이거하고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이것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해서 굳어집에 단단히 콘크리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만드는 구조가 바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이 때 철근이 인장력을 분담을 하는 겁니다 철근이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하죠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콘크리트가 바로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 누르는 힘을 우리가 압축력이죠 그래서 각각 분담하도록 설계한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장에서 우리가 했죠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멘 구조가 있었고 라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기둥보 바닥판 그래서 기둥보로 구성이 된 것이 라멘 구조가 있었죠 그리고 내력벽 구조, 보통 전단벽 구조라고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벽체, 이 전단벽, 내력벽 전단벽이 수직하중이나 수평하중에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근에 고층 아파트의 골조가 우리가 전단벽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내력벽 구조라고도 칭했습니다 그리고 플랫슬랩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다뤘습니다 플랫슬랩 무량판 구조는 자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랩의 하중을 바로 기둥으로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플랫슬랩 구조였죠 그래서 일장에서 했던 것까지 간략히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이것을 기본을 잡아두면서 여기는 페이지 65페이지 철근콘크 구조의 성립 이후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이 구조의 성립이 되게 된 이유적인 측면에서 자, 보실 때 먼저 1번 지문 보시면 가장 빈번히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철근과 콩배 온도에 의한 선평창계수 자, 이 선평창계수는 선평창계수의 개념은 우리가 용어 정의상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해놨어요 하단에 선평창계수 그래서 물체의 길이가 온도 1도씨 상승했을 때 해놨죠 신장 늘어난 것하고 원래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나타낸 게 선평창계수라고 칭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온도가 상승했을 때 쉽게 늘어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선평창계수라고도 하고 또는 열평창계수 이렇게도 칭합니다 열평창계수 그래서 늘어나는 비율은 선평창계수 또는 열평창계수라고 칭하고요 그게 반대 개념이 줄어드는 비율은 우리가 수축계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줄어드는 비율은 수축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축계수하고 선평창계수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거의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거의 같죠 거의 같다는 거예요 뭐 같은 표현이 많죠 뭐 동일하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응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한 여덟 번 정도 응급이 됐어요 시험에 그래서 동일하다 또는 우리가 비슷하다 또는 유사하다 이런 뜻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서 같은 값으로 거의 간주한다 이런 문장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고 그런데 5번에 보시면 탄성계수가 나와요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5번하고 비교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수치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자 탄성계수하고 선평창계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탄성계수라는 것은 이걸 탄성계수라고 할까요 자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자 길이 방향을 재축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재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이 재축 방향 길이 방향의 재축 방향 응력도에 대해서 자 이거죠 그거의 직각 방향으로 자 수직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것이 탄성계수예요 그러면 탄성계수가 크다는 것은 자 이쪽으로 힘을 작용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변형이 큰 것이 탄성계수가 큰 거예요 쉽게 고무줄 같은 건 잡아당기면 어떻게 반대로 많이 줄어들겠죠 변형이 생깁니다 그것은 탄성계수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죠 철근은 잡아당기게 되면 늘어나요 반대편으로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당기면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계로 잡아당기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실 거 그래서 이제 이 탄성계수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성계수는 철근이 커요 자 콘크리트보다 철근의 탄성계수는 크게 됩니다 얘는 같다라는 문장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얘는 출제가 안 됐어요 나오게 되면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점 명심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선평창계수 거의 같게 되면 일체적 거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늘어나는 비율이 같으니까 만약에 철근은 많이 늘어나는데 콘크리트는 적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체적 거동이 힘들죠 그래서 거의 같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2번에 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알칼성인 콘크리트가 철근에 녹스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는 물하고 화학 반응인 수화 반응에서 보통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띕니다 이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띠게 됩니다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을 우리가 띠게 되는데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pH가 12에서 13 정도가 됩니다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수산화 칼슘에서는 철근의 부식이 방지가 됩니다 철근 부식 방지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철근 부식이 방지됩니다 그래서 이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강알칼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10일 이상 유지가 되면 pH가 10일 이상 유지가 되면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이거예요 유지를 해야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줄 수 있는 그래서 pH가 12, 13 정도가 됩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것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래되면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늙어 가겠죠 변할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pH가 11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콘크리트의 중성화 또는 탄산화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세 번째 부착 강도가 우수합니다 부착 강도가 특히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부착 강도가 매우 우수하죠 그리고 선평창기에서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일체적 거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부착 강도가 보통 우수하다 그래서 부착 강도는 일반적으로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썼을 때 부착 강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철근량이 같아야 되니까 보통 가는 철근을 쓰면 여러 개를 쓰는 거거든요 굵은 철근을 쓰면 몇 가닥 못 쓰는 거예요 철근량이 같은 조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가는 철근을 사용했을 때 부착 강도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66페이지 4번에 콘크리트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내구 내하 개념이 됩니다 보통 철근은 기본적인 상온에서는 녹슬기 쉽죠 그리고 고열에 약해요 원래 철근은 녹슬기 쉽죠 녹슬기 쉽고 그리고 고열에 약해요 고열에 약합니다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굴이 발생하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콘크리트로 피복을 해 줌으로써 콘크리트로 피복하죠 콘크리트로 피복해 줌으로써 녹슬지 않죠 그래서 내구성 확보할 수 있고 내하 내하는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게 내하성이죠 내구성은 자 일반적으로 이것을 내구성이라고 해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 이렇게 수명이 긴 것이 내구성이 좋은 거에요 그래서 피복함으로써 내구 내하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내하 두적인 측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1 2 3 4번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가장 빈번한 것은 1번 그 다음이 2번 그리고 이런 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직 탄성계수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탄성계수는 철근이 큽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6, 7, 8번은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창구의 허용력 설계법하고 극한강도 설계법이죠 이 부분은 삭제했을 내용을 그래서 10배 때 이 부분 문제를 기출했었어요 그런데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첫째 가답하면 발표하잖아요 그럼 이의신청 기간 주죠 그때 이건 출제 범위에 벗어났다라고 이의신청하니까 바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10회 이후에는 전혀 언급이 없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은 건축일반 구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0회 때 문제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지웠습니다 이런 것이 10회 때 언급이 되었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이제 여기 콘크리트의 중성하 그리고 68페이지 뭐 염에 나오죠 그리고 4번에 알칼리 골제 반응 그리고 5번에 하학적 침식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성 저하요인에 속해 그러면 이 내구성 그래서 이 내구는 이야기했죠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디를 수 있는 그래서 내구성 저하요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 대표적으로 콘크리트의 중성하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콘크리트의 중성하 중성하적인 측면 뭐 중성하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을 뭐 탄산하라고도 칭합니다 탄산하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뭐 염에 라든지 자 여러분들 뭐 바닷가나 이런 경우에 무엇입니까 공기 중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염분이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면서 이제 나중에 철근을 녹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균열 발생하죠 그래서 내구성 저하요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알칼리 골제 반응 알칼리 골제 반응에 의해서 이제 콘크리트의 균열이 생깁니다 특히 뭐 망상 이제 거북 덩어리 양방향으로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학적 침식 이런 거에서 균열이 생기죠 하학적 침식이나 이런 부분이 내구성 저하요인이에요 그리고 뭐 추가로 자 이겁니다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반복하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도 자 바지나 손을 갖다가 겨울에 냉동실에 넣었다가 얼렸다가 녹였다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동결융해라든지 동결 콘크리트의 동결융해라든지 이런 것이 내구성 저하요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철근의 부식 철근의 부식이라든지 뭐 각종 균열들 균열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바로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뭐 더 많은데 뭐 한 이 정도만 조금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내구성 저하요인에 속한다 이 정도 봐 두시면서 67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의 중성하 개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콘크리트의 중성하 콘크리트의 중성하는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얘가 가장 빈번하게 응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개별적으로 6회 7회 때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6회하고 7회 초창기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중성하 이 탄산화 개념 이것이 출제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때 강남의 재건축이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불량 건축을 그럼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안전진단 그 항목에 콘크리트 중성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의 중성하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을 추정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의 중성하는 원래 콘크리트는 철근을 이렇게 감싸고 있을까 그러니까 안에 철근이 이렇게 있었어요 철근이 있으면 이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겠죠 콘크리트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접촉을 할까 합니까 공기 중에 탄산가스 자 탄산가스 바로 CO2죠 그래서 이제 탄산가스하고 반응하면 원래 콘크리트는 무슨 성분을 띈다고 했으면 여기서 수산화칼슘 성분을 떼요 수산화칼슘 그러면 강알칼슘이 이 콘크리트의 수산화칼슘 성분하고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얘가 수산화칼슘하고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키면서 탄산칼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탄산칼슘 CO3로 바뀝니다 그럼 이 탄산칼슘이 자 보통 pH가 8.5에서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콘크리트에 중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거에 대해서 했죠 아까 pH가 10 이상이 돼야지 철근에 녹이 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pH가 10보다 떨어졌죠 그러면 매입된 철근이 녹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보통 철근 콘크리트 수명주기 추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된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중성화라는 것은 자 중성화의 의의적인 측면 의의는 바로 이거죠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석을 상실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석을 상실하는 거예요 강알칼리석을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하고 약알칼리아 되는 것이 이것이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자 이 중성화 그러면 중성화 보통 판정은 보통 어떻게 하네요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면 보통 이 콘크리트 코알을 채취해 가지고 이제 페노프댕 용액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코알채취한 기계생 이렇게 뚫어요 그런데 철근이 있는데 뚫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철근 우리가 먼저 이거입니다 저걸 합니다 자 이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철근 배근을 먼저 검사를 합니다 철근 위치가 어디 있느냐 딱 찍습니다 우리 수술할 때 뭐합니까 뭐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보고 MRI 찍고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해고 우리도 수술하죠 정확한 위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철근 탐사를 먼저 해요 철근이 어떻게 배치 있는지 탐사를 하고 나서 이제 코알을 채취해 뚫어 가지고 그러면 철근 이제 탐사를 먼저 합니다 철근 탐사를 먼저 해요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엑스레이 찍어야 되죠 그럼 철근 탐사를 먼저 하고 나서 코알채취를 합니다 코알채취를 해 가지고 채취를 합니다 코알채취를 해 가지고 그러면 코아가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제 용액을 살파합니다 자 이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갖다가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갖다가 이제 살포를 하게 됩니다 살포를 해요 살포를 해서 이제 이게 색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표면이에요 여기 여기 표면이고 여기가 안으로 뚫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가 표면일 때 용액을 우리가 살포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중성화가 여기에서 접촉하니까 이 표면부터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 중성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에는 강알칼리성일 때는 이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적색, 붉은색, 홍색이라고도 표현하고 적색, 적색 그래서 보통 이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면 이거는 강알칼리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강알칼리성이다 이거예요 강알칼리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무색으로 변하면 이게 중성화된 거예요 무색으로 변하면 중성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콘크릿 때 중성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에 피복 두께를 몇 cm 설계했냐에 따라서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피복 두께를 5cm로 설계했는데 아직 1cm밖에 중성화 안 됐다 깊이가 그러면 이건 아주 청춘인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cm로 설계했는데 중성화 깊이가 예를 들어서 4.5cm, 4.6cm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게 거의 곧 있으면 녹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화 깊이를 측정해서 중성화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성화 판정을 하는데 이때 중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세 번째 이제 중성화가 되더라도 콘크리트 강도자는 없습니다 중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성화,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이루어져서 깊이만큼 철근 있는 데까지 여기서 여기서 피복 두께 4cm 설계했는데 지금은 4.2cm가 중성화 됐다 그러면 이제 철근 녹슬겠죠 그러면 중성화가 됐을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 제한은 거의 없어요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자 콘크리트 강도 제한은 없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저하의 개념은 없다 강도 저하는 이건 없어요 저하는 거의 없어요 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겠다 그 매입된 철근이 녹슬 수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철근 그러면 철근이 녹슬으면 관계없는데 이 철근이 녹슬잖아요 녹슬게 되면 체적 팽창이 생겨요 그러면 안에서 체적 팽창이 생기니까 콘크리트에 뭐가 간다? 균열이 가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니까 그 균열 사이로 뭐가 침투한다? 탄산가스나 물이 침투할 수 있죠 그러면 철근에 녹서는 걸 촉진시키겠죠 그리고 콘크리트 중성화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나중에 철근하고 콘크리트 부착 강도가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보통 철근 콘크리트 수명 주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측면 그래서 중성화는 오랜 시간의 노화죠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중성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페이지 67페이지 보면 중성화 나오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면 이것은 내구성 저하 요인에 속한다겠죠 그런데 이건 아니다 수화반응에 발생한 수산화칼슘 성분을 띄고 있을 때 수산화칼슘은 내구성을 확보하는 요인입니다 수화반응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수산화칼슘 형성은 내구성 확보 요인에 속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페 중성화가 빨라지는 거죠 탄산가스 농도가 클 경우 그리고 물시멘트비 물을 많이 사용하면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물이 잉여수분이 정발되면서 건조수층 균열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밀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습도는 낮을수록 그럼 습도가 낮으면 물이 정발이 빠르겠죠 그래서 주로 건조수층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온도는 높을수록 건조수층 잘 생기겠죠 그래서 경량골체 사용하면 경량골체에 구멍이 많은 거죠 보통 부석이라고 하산 자갈 같은 건 부석 일본에서는 경석이라고 많이 있었죠 그러면 가벼우니까 그 안에 공격이 많거든 그럼 잘 침투한다는 게 탄산가스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67배 하단에 중성화 지연대체 나오죠 타인이나 돌붙임 마감제 사용하자 그죠 외부에서 탄산가스 침투 위에서 발생하니까 마감제를 사용해서 탄산가스의 침투를 느리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피복 두께가 증가되면 두껄수록 중성화는 지연돼요 빠르게 침투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가 얇으면 빠르게 중성화 지연돼서 빨리 녹습니다 그럼 대략 피복 두께 2cm가 되면 대략 약 28.8년 전후 정도 돼요 그런데 피복 두께가 5cm 정도 되면요 약식으로 계산하면 약 180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께가 불쏘 지연됩니다 그리고 부재 단면이 크게 해주면 지연돼요 부재 단면이 작을수록 중성화는 빠르게 진행돼요 그러면 콘크리트 내부에는 한꺼번에 수화반응이 석회성분 시멘트 성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이 클수록 그 안에 많은 시멘트 석회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댐들 몇백년 가잖아요 그 이유가 내부에 무엇이다 시멘트 양이 많지 않을 거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짐이 양생을 충분히 한다는 거 기억하면 돼요 그건 밀실한 콘크리트 돼야지 탄산가스 침투가 느리겠죠 그리고 재료 분리를 방지해줘야 됩니다 재료 분리가 되면 골제는 골제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탄산 밀실하지 않기 때문에 탄산가스 침투가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과 반대로 습도는 높게 온도는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성화 지연 대책에 속합니다 그리고 염해나 알칼리 골제 반응 그리고 하학적 침세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동결 융해나 철근부시 이런 것들은 내구성 저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 나옵니다 장점은 콘크리트 철근을 피복을 해 줌으로써 내구 내하도 되면서 일체식 구조가 되니까 내진적 구조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그를 피합해서 물로 반죽해서 탓을 해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푸집을 만들 수 있는 형상 둥근 기둥도 만들 수 있는 형상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파트 뼈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6번까지 해놨죠 그리고 7번에다가 하나 더 쓰십시오 장점에 7번에 차음성이 크다는 거예요 차음성이 큰 것은 음을 차단하는 성질은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점에서 1번에 자체 중량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콩크 구조의 자체의 무게가 이제 전체 중량이 90에서 95% 차지한다는 거예요 철근 콩크 자체 그러면 아파트가 있을 때 그 뼈대 무게만 90에서 95% 여러분들 집에 보면 샷이 설치했고 여러분들 저거죠 식탁 가져오고 뭐 침대 놓고 이런 거 사람 들어가죠 그 몸무게는 무게는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섭식 구조 그리고 섭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기 물을 사용하는 구조가 섭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공사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는 공사기간을 줄여서 그래서 뜻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전음도가 크다는 거 자 전음도는 이거죠 음을 잘 전하죠 고체 전송이 크잖아요 그래서 위층에서 쿵 뛰거나 뭐 여러분들 셋 저거죠 청소기 끌고 다니면 소리 나잖아요 그런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70페이지 철공구역 부조계 부분은 응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전까지 그래서 이 파트는 별도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71페이지 제2절 콘크리트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скорее 두께 4절oku 알지롱 어색 어색